이번에는 음성이 지원되는 키오스크 교육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민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 앱 서초톡톡시입니다. 연습을 원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네. 무인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초본을 선택하세요. 등본을 선택해 보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제가 주민등록을 번호를 입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버튼이 나오네. 확인 아래 지문인식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대어 주시고 본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아래 지문등록 지문인식기 조항에 대어 주십시오. 인손로 전산 지문을 등록하신 분은 인손로 엄지손가락을 대어 주십시오. 요구를 이렇게 한다죠. 네. 그래서 번인 확인을 제출하려는 기관 혹은 등본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음... 주민등록표 발급 이렇게 해서 확인.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네.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닌 선택을 발급 부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한부 입력했고 확인을 수수료를 투입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수수료 투입했어요. 확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 패스트푸드나 영화관, 카페, 고속버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네요. 패스트푸드 한번 해볼까요? 패스트푸드 주문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매장에서 식사. 추천 메뉴 중에서 원하시는 메뉴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예. 이걸 한번 해볼까요? 메뉴 구성을 선택해 주세요. 메뉴 구성은 세트로 원하시는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선택하시고 장바구니 추가를 눌러주세요. 사이드 메뉴하고 탄산음료에서 장바구니 추가하실 메뉴가 없으시면 주문 완료를 눌러주세요. 주문 내역을 확인하신 후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예. 맞네요. 그러니까 결제하기. 화면 하단에 결제 카드 모양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레 . 케오Max 뇌